일단은 저 저니모드 한번 해보죠. 저니모드 맛보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헌터, 헌터 녀석 헌터 녀석, 이거 저니모드 뭐가 바뀌었는지 좀 보고 헌터는 맨날 저니요 뭐야 자막이 안나오네 헌헌, 헌, 헌한. 시나리오 모드 같은거라 보시면 돼 마이클, 저러실 수 있을거 같다. 마이클 지금 밥 먹고 있잖아 아 뭐 어때요? 무슨 소식이에요? 좋은팀에서 너를 데려간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... 엄청나게 많은 액수야. 탑클럽이네. PSG, 아틀레티카. 이런 진대에서.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. 닥쳐요. 돈을 많이 안 준다고. 매알마들이라고. 매알마들이 가고 싶니? 아틀레티카. 알렉스 저번 때는 시나리오가 어떻게 됐나? 거기까지 안 해봐서. 이게 나의 어린이들이었어. 롤, 로버터 칼로스, 유지단. 잘 들어 우린 놀이치러 간다. 아틀레티카. 야 밥은 먹고 가라. 돈 많이 버려 자동차도 사주는거니? 다른 선수는 아빠 자동차도 사주고. 그러던데. 나는 BMW. 하우스 안 내는데 돈을 못 받아라. 리스크도 먹고 싶어. 그리고 팬스? 응. 팬스가 있는 집이라. 빨리 가서 돈 갖고 오려. 아빠. 아니에요 지금. 아직 돈 안 받았다고요. 기다리세요. 기다리세요. 갔다 올게요. 야 잘 기억해. 나도 좋아야 돼. 나도 가방이랑. 나도 다방 같아. 아 지금 이러지 마시고요. 빨리 갑시다. 빨리 오라고 했어. 네. 저 할아버지야? 아 대충 해. 대충 해. 대충 해. 제 꿈이 이루어졌다고요. 제 꿈이 이루어졌다고요. 어떻게 알았겠어요. 지금 얼마 시간이 없더. 빨리 가야된다.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넘어갈 수 있어. 빨리 푸덕으로 빨리 오렴. 뭐야 첼시야. 아까 레알마드리드 어쩌저저저 하지 않았어? 피해 쓰지 마 어쩌저. 왜 첼시죠? 왜 때문에? 왜 첼시로 갔어? 얘 원래 첼시였나? 저거 벤치에요? 아니다. 넌 주전자야. 가서 물이나 따르래. 쟤가 바보같이 보여요. 저도 계약했다고요. 멍청한 녀석. 가서 바보 걸려놨다 말아와라. 이럴수가. 속았다. 돈도 안주고. 젠짤. 내 알마드린 줄 알았는데. 첼시 주전자라니. 첼시네 진짜. 플레이 어스 헌터. 플레이 어스 팀. 이건 팀을 다 조종하는 거고. 헌터는 헌터만 조종하는 거거든요. 헌터 자리 어딘디? 일단 헌터만 조종하는게 재밌으니까. 헌터로 할게요. 멀티플레이도 할 수 있네. 같이 할 수 있어 이것도? 헌터 근데 자리가 없는데? 첼시 지금 2등이구만. 아스날 1등이라고? 뭐 잘못된거 아니냐? 아스날 4 아니냐? 사스날. 간다. 프리미어리그. 첼시 데뷔전. 출동. 요즘엔 오스날이에요? 아 그래? 야. 주전자라 따를때 여기 왜 나와있어? 어? 다른 사람들 다 보게. 어? 한번만 보내준다 진짜. 잘해라. 마지막 찬스다. 보는 사람들 많으니까 어쩔 수 없구만. 내보내주세요. 포겟 포겟 댐. 아 없었다구요. 정수 오늘 다 해놨어. 야 끝나고 주전자 갖고와라. 할일 다하고. 나간다 나가. 목표가 8.5점. 링크 어플레이가 10점. 정정수 뭐하더라는거야? 알렉스 헌턴과 레알 마드리드 루먼들. 네. 항상 일어날 것 같았지? 아렉스 헌턴. 아렉스 헌턴. 내가 남았다. 센시엔이션을 일으켜주겠어. 패스 10번이라고 하는 시촌인줄. 나 저깄다. 저기 보이세요? 패스야. 패스야. 6.0. 패스하기. 아렉스 헌터 스트라이크네. 잠깐만요. 내가 스트라이크야. 나 일단 옵사이드 트랩 피하고 있어. 이거 뭐 버튼 누르면 내꺼 보는데? 어 이렇게 옵사이드 트랩. 형한테 패스해! 먹힌거 아니지? 내 힘이잖아. 빨리 패스해. 형 옵사이드 트랩 피하고 있을테니깐. 여기야 여기. 여기로 줘 공. 패스. 여기 줘. 야 3대5로 지고 있잖아. 그래서 누구야 나? 버린..버리는 판인가? 패스좀 해! 어? 찬스났다. 아이씨. 아 윌리안이씨. 아이씨. 아 까비까비. 형 진짜 몰래. 몰래 줬다. 여기. 쓰루! 와 지렸다 패스. 야 골 넣어야 돼. 거기서 크로스를 왜 해. 너버리집이나. 2점 올랐어. 쓰루 미쳤는데 지금. 바로 때렸어야지. 자아! 아이씨. 개 땅빨. 능력치가 좀 끈인가봐. 바로 때렸는데. 아아. 멈추고 때릴걸. 아이씨. 방출각이라고? 패스. 형한테 패스하라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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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스토트 한번 안하냐? 바다. 한번 안하냐? 바다. 포진리 안됐대. 지금 너무 밑으로 내려왔어. 너네들이 하도 못하니까 그런거 아니냐. 패스. 너응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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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수비가 많아? 오! 올려! 알렉스! 아 까비 진짜 못 바꾸냐고 바꿀 수 있지 일단 그냥 합시다 드룩바 아 이거 뺏으라고 얘들아 뺏으라고 이거 1인칭? 1인칭이 가네? 위 아래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거야 그렇지 뺏었다 어우 수루 좋아 아 당연히 안 깎였어 지금 더이상 깎일 데가 없나봐 주인공 화살표 마당이 신경쓴다고? 이거 R3로 없앨 수 있도록 황화트 패스해 아쓰 아 여기까지 오면 안되는데 난 스트라이크라서 화살표가 뜨네 주황색으로 어디 가라고 그쵸? 포지션 지키라고 벗긴다 흐흐흐흐흐흐 패스해 형이 골 넣어줄테니까 유종의 비 거두자 마티치 막아줘 빨리 좀 뺏어보라고 좀 그렇지 형한테 패스해 형 없어도 트랩하겠네 좋았죠? Auch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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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어어어어 róż cleared 으앗 7.5점? 한 끌었다고? 좀만 잘하면 8.5점 찍겠어 패스 10번 해야되는데 그리고 한 끌 더 넣어서 8.5 해버리자 어차피 서브비전일거 아냐 아 미쳤다, 넣어야 된다 와 미친 와 그거 뭔노? 1대1인데 누구야 쟤? 오잉 이런 꿀패스를 줬는데 쟤 누구야? 아아 아이씨, 패스, 꿀패스 7.8밖에 2점밖에 안 누르네 영점은 진짜 의의가 없으면 이다 박상포라 막어 막어 여기 좀 여기 아호우씨 아아 너무 완벽하게 들려다가 그만 아아 저 피니스 샷으로 날리려다가 아아 에이 그래도 한골 없다 이걸 보여줬어 뭔가 있단 우승현 다 실패 윈매치까지 아아 이거 하나도 성공을 못했네 하지만 유일한 골은 나라구 하지만 유일한 골은 나라구 아아 저걸로 써야되는데 윈은 그럴수도 있어 왜냐면 제가 완벽한 기회에 한 3번 정도 있긴 했거든 그리고 저기 지금 헌터로 고르지 말고 내가 조종 모드로 고르면 놀 수도 있어 난이도가 지금 아마 보통일걸요? 처음 설정된 그대로니까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안높아야죠 난이도 15시간을 넘게 트랜스 카페에 저의 멋있는 슈퍼 에이전트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야 빨리 와 뭐지? 기다려! 지금! 빨리! 가자! 무슨 일이 일어났어? 너는 뒷부분을 가져왔어. 알았어, 맥주. 무슨 일이 일어났어? 무슨 일이 일어났어? 우리 거기로 간다. 내 마들이들. 너 왜 내 마들 가든지 첼시로 갔어. 조용히 해! 잠시만. 너는 첼시로는 래알을 갔었어야 한다고? 그 놈은 그 놈의 주전자질을 한 거야. 멍청한, 너는 래알 주전자질을 한 거야. 너는 그 놈의 주전자질을 한 거야. 넌, 래알은 그 놈의 주전자질을 한 거야. 넌, 래알은 그 놈의 주전자질을 한 거야. 마이콜! 그럼! 너는 어디서 가고 싶어? 너의 역할을 도와줄게. 너는 그 놈의 주전자질을 한 거야. 너는 그 놈의 주전자질을 한 거야? 너는 그 놈의 주전자질을 한 거야. 너는 그 놈의 주전자질을 한 거야. 너는 그 놈의 주전자질을 한 거야. 지금 뭔가 고민하는 것 같은데? 저의 공연자질을 한 거야. 와아... 판타스틱 탄. 지금 방금 뭐... 뭐라는 거야? 첼시의 뭐 저쪽 한 것 같은데? 음? 정풍 사례 하고 싶습니다. 아... 와, 궁금하기만 드네. 신분 받으러 갔다고? 내가 보니까 정품 사러 가는 것 같은데? 응? 이빨 심지말. 어, 17대랑 스토리가 약간 연결... 어, 연결되는 것 같아요. 하고 싶으면 사달라? 래알에서 연락하던 에이전트가 사고 끊냐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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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